그림자? 산말 산말을 해가지고 와 너 머리 진짜 짜증나 동네? 우리 동네야 알았어 커피 한 잔 아니 두 잔 채 산타 시카고에서 산 산타는 여기다가 놨어요 팔 흔들면 너무 정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배터리는 안 넣고 일단 임시로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예술이 날려있다 예술이 날려있다 고짜 비주얼이 날려있는데 이곳은 내 곳은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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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다행이다 아까 사온 H&M에서 사온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비우고 인센스를 딱 이렇게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 너 귀여워 약간의 크게 과하게 장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연말 느낌 낼 수 있는 약간 작아서 살짝 아쉽긴 하네 크기가 찹쌀떡을 사와가지고 뽕 수빈절미 이거를 나눈 커피와 먹겠습니다 아 그렇게 꽁꽁 쌈했어 하나에 240? 맞어? 이거는 비구니에 이번에 이탈리아가 왔는데 사온 초콜릿 커피 들어있는 초콜릿이래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왔는데 이게 뭐지? 하나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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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üne이 너무 유명한 오린만에 치킨 집입교 치킨이 생겼어요 집분차에 그래서 시켜보았구요 약먹는 귀군 왜? 웃긴가 보네 머리 찍어드림 안 돼 하하하하 찹쌀을 넣어줘서 이 방에서 일시의 대단한 아침에 이곳에서 오늘의 한국에서 제안을 서버를 하늘이 할 수 있는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찍고 있어? 아니 뭐해? 해봐 뭘 찍어? 앤 슬립 흥! 눈 온다! 눈이야? 한 번이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이게 남은 꾸미 두 갠데 맞춰봐 올해 유독 뭔가 꾸미고 싶어가지고 집을 연말 느낌으로 이렇게 리본을 달아보았습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그냥 요런 귀여운 거 같아 그냥 리본 하나로 분위기가 뭔가 여기서 예쁜 크림 한 장을 찢어서 없나? 또 시카고에서 사왔던 건데 편지찌거든요? 근데 그림이 포인트돼있어가지고 포스트카드로 편지찌인데 장식용으로도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걸 샀는데 그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꼽아서 장식을 해볼까? 시카고에서 아 예뻐 아 이거 예쁘다 이거 어때요? 너무 예쁜데? 이런 거를 원래 이 책을 산 이유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림책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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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뜨둥이 감상이 예쁘잖아 이제 가면 이거 보세요 1번에 4번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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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